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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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국민 스타 골프 발골 프로젝트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시냅을 맡은 개그맨 김상태입니다.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저희 제작진이 불씨, 은밀한 전국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오직 실력만으로 진정한 스크린 골프의 고수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대 동에서 세 분의 스크린 골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던삭스님 계셨고요. 피팅프로님, 핸드마스터님 이렇게 세 분의 플레이를 나인홀까지 저희가 지켜봤는데 어던삭스님과 핸드마스터님이 5오버파를 기록하셨고요. 피팅프로님은 9오버파를 기록을 하셨네요. 전반전까지 보면은 이야, 이 사람 고수 많네! 이런 생각 네, 사실 안 들었습니다. 자, 과연 이어지는 후반전 18월까지의 경기에서 과연 고수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후반전 바로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바로 가볼까요? 자, 10번홀부터 출발합니다. 10번홀! 네, 10번홀 타석의 첫번째 주자가 바로 네, 피팅프로님! 스윙! 너무 까부시네요. 자, 이렇게 까불다보면은 네, 이렇게 오비가 나기 마련입니다. 좀 진중하게 치쇼해내는데 근데 나갔어? 아, 저도 이 필드에서 이렇게 드라이브샷 하다가 좀 까불면 다 오비가 나더라고요. 네, 지금 보세요! 하하하하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자, 다음은요! 버던삭스님! 네, 예비스윙 한 번 하구요! 10번홀에서 후반전에서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신중은 해요. 네, 버던삭스님께서 잠시 rejo LISA 과연 10번을 첫번째에 타서 스윙! 아, 날아가네요. 자, 과연 오비! 캬.... 아... 빠졌어요. 오비네요. 자, 오비가 났습니다. 네, 오비가 났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치네요. 네, 멀리건.. 스프링 골프만의 장점이죠 아이템을 썼습니다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쳤는데요 나이스 나왔습니다 나이스 몇 미터까지 나갈까요? 위험했어요 벙커에 빠질 뻔했는데 225미터가 날아갔습니다 참 좋다 아이템을 잘 쓰면 이렇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핸드마스터님 올라왔어요 핸드마스터님 강렬한 빨간색 핸드마스터님 후반전에서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체 좋았어요 비거리가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버던삭스님보다는 어머어머어머어머 빠졌어 벙커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시면서 너무 흔드시는 것 같아요 몸을 상체가 자 다음은 우리 피팅프로님 굿샷이네 이번엔 굿샷 굿샷 어 방향도 좋았어요 굿샷 굿샷 지금 제일 좋아요 지금 제일 좋아요 중앙에 딱 서서 박수 받을만하네요 안 까보니까 이렇게 안 까보니까 진중하게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치요? 네 자 벙커 타출을 잘 해야겠죠 우와 좀 멀어요 네 지금 남은 거리가 190미터 190미터 조항 눈 При갈치 좀 짧았어요 자 비거리가 195,2미터 남은 거리 means 81미터 남았네요 피팅 프로님 피팅 프로님 피팅 프로님 피팅 프로님 자 인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한번에 갈까요 까불지 말라면 돼 아하 네 안 내려가나요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버던싹스님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버던싹스님 올라와서 네 이번엔 올려주세요 네 이번엔 올려주세요 거리가 190m 81m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아 굿샷 올라갑니다 벙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벙커만 조금만 더 오 나무 안맞고 네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줬습니다 자 자 바쁘네요 피팅 프로님 바빠요 아 바빠요 쉴만하면 올라와요 지금 네 쉴만하면 올라와서 자 남은 거리가 95m 남아있는데 95m 이 스크린 골프라고 해서도 좀 마음의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편안하게 치다보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핸드마스터님 올라오셨습니다 핸드마스터님 올라왔어요 네 거리가 81m 네 살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윙 네 가볍게 스윙을 했네요 자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그린이 올라왔네요 자 버던삭스님 자 버던삭스님 거리가 51m 여유있게 하시는게 좋죠 네 여유있게 여유를 가지고 네 네 자 올라갑니다 아 아 쪼금이 쪼금 모자랐어요 네 쪼금 모자랐네요 아쉬워하면서 네 자 체를 바꿔서 올라오네요 자 버던삭스님 여유를 갖고 자 방향을 잘 보세요 방향을 잘 보세요 지금 바람이 오른쪽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럴때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되는지 서로 정보를 좀 오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각자야 각자야 각자네 힘이 좀 모자랐어요 네 자 이제 피팅 프로님의 퍼팅 차례에요 네 하하하하 아휴 아휴 남은거리 아휴 1.17m 남았습니다 더블 보기 네 자 핸드마스터님 버디 찬스라고 하는데 아까보다 조금 예 바람이 좀 덜 불어요 반만 더 덜 덜 네 그렇죠 어 어 아니 왜 내가 더 조마조마하지 본인들은 조마조마한게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나오는데 아 이런 그 이런 느낌 느낌? 아니 컴퓨터가 좀 이렇게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아 저 너무 믿으시면 안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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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는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쪼여져요 이렇게 오 이렇게 홀컥 바로 보실게요 자 요건 할 수 있죠 홀컥 바로 보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톡 자 남은 걸 얼마 없어요 그렇죠 이거 안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 와 이거를 보기를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기를 아하 자 지금 점점 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홀 오바가 많이 됐죠 네 자 11번 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네 좀 얘기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던삭스님 자 드라이브샷 오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오비될 것 같아요 오비해 오비해 결론적으로 나야 스타트스파로 끝날 거야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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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뛰어내면 안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너무 흔들린다 이렇게 아 아 아니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준비 자세는 다 좋아요 흔들리지가 않고 자 우리 핸드마스터님 이번에도 흔들림 없이 고개가 먼저 드시네 고개를 같이 드시네 그래요?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어깨가 턱에 닿잖아 어깨가 턱에 닿잖아 어깨가 턱에 닿다고 한번 볼까요? 어깨가 턱에 닿다고 한번 볼까요? 너무 휘두르셨어 여유있게 좀 여유있게 하세요 천천히 저도 많이 혼났어요 자 피팅 프로님 자 11번 홀 드라이브샷 잘 올라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쭉 갑니다 가요 잘 올라왔어요 네 자 200미터가 날아갔어요 남은 거리가 이제 99미터 자 버던삭스님 자 버던삭스님 자 다시 한번 기회죠 오비가 났으니까 자 이번엔 괜찮네요 이번엔 아까보다 자세가 많이 안 흐트러졌어요 네 네 아 잘 들어왔네요 네 대부분의 지금 사실 뭐 저도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저도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저도 몸이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인데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고개를 바라보고 그렇죠 네 네 어 인 됐네요 올라왔어요 네 잘 갔어 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이럴 때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경기를 할 때는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저 못하면 못한다고 네 자 우리 피팅 프로님이 항상 제가 보면은 네 함정이에요 어 어 너무 세면 저 벙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휴 오우 스피를 먹었어요 공이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뒤로 굴러왔는데 오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잘 안되던데 자 버던삭스님 자 자 남은 거리가 네 80m 정도 남았네요 자 자 이번엔 자세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오 오 오 2m까지 붙였네요 2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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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어요 어 여유가 있네요 자 우리 핸드마스터님 자 음 네 경사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잘 보고 아 사실 퍼팅이 참 힘들더라고요 골프는 그 다음은 펄팅도 한 타고 드라이브도 한 타잖아요 퍼팅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또 먼 거리 퍼팅 특기 이야 크으으으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야 이럴 때 진짜 아후 우 자 자 pteam pro님 다음 포팅 이에요 여유를 갖고 해주세요 네 3 아 힘이 좀 모자랐네요 아 바로 그냥 마무리를 하나요 자 2.34m 가장 힘든 거리일 수도 있어요 가깝다고 해서 좀 방심을 하면 홀컵을 다 지나가고요 저도 그렇지만은 좀 거리가 멀면 에이 한 컵 뭐 거리가 멀면 한 번 더 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치면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을 땐 욕심을 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그렇죠 이 소리가 참 좋아요 러블보기 자 이래서 11번 홀까지 네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 12번 홀로 넘어가야겠죠 아 참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이렇게 푸른푸른 경기장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계절감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타석에 핸드마스터님 올라왔습니다 아 낮게 깔려서 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5비만 안되면 돼요 처음에 애가 여유있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웨이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만큼 안되는게 또 골프니까 자 우리 버던스 학생님 이야 잘 때렸다 잘 때렸다 잘 쳤다 아 정말 잘 쳤네요 잘 쳤다 남은 거리가 53m 굿샷 굿샷 맞습니다 이런걸 굿샷이라고 하죠 굿샷 선호가 잘했을 때는 격려를 해주는게 이 골프의 또 매너 아니겠습니까 네 잘했을 땐 잘했다고 좀 못했을 때는 그래도 격려해지고 골프라는 이 스포츠는요 서로가 치면서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골라낼 네 자 10 2번월은 좀 빨리 진행이 되네요 첫타부터 오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 피팅프로님 자 살짝 올렸죠 네 올라갑니다 아 피팅프로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파스리홀이죠 네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크으 똑바로 야 똑바로 보는게 더 힘들어요 똑바로 보는게 똑바로 보내요 요기 똑바로 보는건 자세가 흔들리면 똑바로 안갑니다 그쵸 어 지금 오고있어 오고있어 나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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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펄님 오 잘했어요 진짜 아 피팅프로님 나이스 나이스! 굿샷! 잘했어요 잘해주세요 폴컵 왼쪽 끝을 보라고 핸드마스터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그린에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제 버던삭스님 남았어요 버던삭스님 그린에 올라왔어요 버디첸스 역시 똑바로! 피팅프로님은 똑바로 봐서 넣었어요 우리 버던삭스님 역시 똑바로! 고기가 일찍 돌아갔네 고기가 일찍 돌아갔네 고기가 일찍 돌아갔네 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트가 지금 두개 왔어! 세개밖에 없어 분발하세요 네 13번 홀 넘어왔습니다 파스리 파스리 그래서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첫번째 타석에 올라온 우리 핸드마스터님 첫번째 타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파스리라 홀이런이요? 피팅프로님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홀이런 원합니다 저도 홀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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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팅프로님 올라오시면서 한숨을 좀 쉬는데 홀이런! 나는 언제쯤 호리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호리는 오 오 와 니오 뺏겼어 아 자 3미터 3.77m 남겨놨고요 자 우리 버동삭스님 자 버동삭스님 호리는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후반전으로 갈수록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몸이 풀리는 거겠죠 네 거의 한 달 더 가는데? 거의 한 달 더 가는데? 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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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머네요 그래도 가장 4.72m 자 두번째 여기서 넣어주세요 자 우리 버디 가죠 우리 핸드마스터님 버디 갑시다 우리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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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저 나무까지 간다 자 어디 가면 야 이럴 때 제일 아쉬워 자 우리 버던삭스님 자 우측으로 한껏 봤다구요 자 우측으로 한껏 봤다구요 자 우측으로 한껏 봤어요 들어갔다 아 들어갔어 죄송합니다 역시 이렇게 골프는요 예단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 들어갔다 들어갈거 같은데 안들어가고 안 들어갈거 같은데 들어가는게 골프에요 인생도 골프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 왜 많은 분들이 인생을 골프랑 비교를 하는지 너무 놀란게 아니라 힘들어갔어요 피팅 프로님 예 네 자 이번 자 버디 찬스는 끝났구요 자 피팅 프로님 아 아 하루 많이 나네요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13번 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5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4번 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313미터 벌로 팝보입니다 312미터 팝볼 자 핸드마스터님의 드라이브샷 어 드라이브가 좀 바뀐거 같아요 아닌가요 헤드가 하얀색으로 바뀐거 같은데 벙커만 안가면 돼 아이고 벙컷까지 아이고 바람대로 벙컷까지는 안깠네요 네 앞에서 멈췄어요 지금 오늘 그 경기가 치는 분들을 보면요 드라이브샷을 치실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몸이 상체로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버릇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순간 그런 버릇들이 있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세 분 모두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네 네 근데 사실 말은 쉽구요 행동은 어렵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처음 골프를 배울 때 자세를 잘못 배우면 그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 저도 이 자세 때문에 네 아 근데 운동을 하다보면 이게 근육 운동을 하면 이게 잘 치기 잘 안될 경우가 있어요 네 팔 운동은 대부분 좀 안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버던삭스님 자 어 위험한가요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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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괜찮네 아유 되게 소심한 박스로 오미는 아니네요 네 나가는 걸 다 자 우리 버던삭스님 자 두 번째 자 몇 번 채를 잡을까요 네 네 자 지금 쌓여있던 채를 벗겨내셨어요 저럴 때가 제일 짜집니다 야 되게 없어 보여요 너 지금 네 없어 보여요 땅끼리 땅끼리 오고 싶지요 아 세바스타라 세바스타라 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네 룰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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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거리가 지금 123m 남았습니다 123m 자 거리가 123m 12m 나이스 자 그린 그린이 올라왔습니다 네 남은 거리는 4.68m 남았고요 자 우리 핸드마스터님 올라왔네요 자 핸드마스터님 올라왔네요 자 핸드마스터님 네 네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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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7.67m 버든삭스님 더 잘했어요 하하하 자 피팅 브루님 화이팅 피팅 브루님 피팅 브루님 피팅 브루님 남은 거리 80m 네 조금 셌던 것 같은데 조금 힘이 좀 그렇죠 아휴 힘이 많이 갔어요 자 순서를 보면요 지금 버든삭스님 핸드마스터님 피팅 프로님 순으로 네 지금 그린 위에 공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버디 첸스 우리 피팅 프로님 여기서 누지면 버디 첸스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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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디 아 한번도 안했더니 공정일을 하시네요 버디가 되니까 여유가 생긴거죠 그만큼 여유가 생긴거에요 어 버디 많이 했나요 자 버던 삭스님 버던 삭스님 굴러갑니다 굴러갑니다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트가 다섯개가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15번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리홀 여기서도 역시 홀이너를 기대하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마스터님 올라왔구요 넙 네 봤으면 죽겠어 호리넌 호리넌 한 번만 그럼 고수가 생기는거에요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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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펑커 펑커 펑커 자 다음은 보돈삭스님 올라와서 자 파쓰리 홀이죠 자 기회가 이제 없죠 홀리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자 과연 얼마로까지 붙일까요? 3.75m가 남았네요 자 우리 피팅프로님 기운내시고요 가보자고요 우리 한번 쭉쭉 달려보자고요 피팅프로님 기운내야 돼요 힘내야 돼요 벙커를 사랑한 남자 그렇죠 벙커를 사랑한 남자 피팅프로 그는 벙커를 사랑한 남자였다네 근데 진짜 벙커에 빠지면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쵸 자 샌드 잡으셨죠 자체 잡고 올려주시죠 사실 벙커에서 탈출해서 홀컵에 붙이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오버리면 그래서 추운 겨울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또 봄 되면 나가서 또 치시면 되잖아요 스크린 골프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오세요 요즘 뭐 가족들과 함께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끼리 오셔서 재밌게 내기도 하시고 뭐 처제랑 형님들이랑 동서랑 다 같이 하더라고요 덩커 위에 딱 걸렸네요 자 피팅프로님 자 이번에 넣어주시죠 네 5.55미터 5.55미터 이건 진정한 파입니다 네 우리 핸드마스터님 올라왔구요 남은 거리가 3미터 77 네 한 4미터 정도 생각하시고 좀 여유있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로 마무리하나요? 자 버던석스님 자 버디첸스 똑바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현재 핸드마스터님이 앞서고 있네요 타수는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요 자 16번월 아 저도 왠지 모르게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앞에 호수가 있으면 왠지 긴장이 돼요 여기를 넘겨야 되니까 왠지 모르게 좀 빠트릴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광경을 보면서 겁먹지 말고 주눅질리 말고 이걸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좋아요 버던석스님 괜찮았어요 음 음 아 베이웨이 올라왔는데 네 네 역시 스크린 골프는요 좋은 점이 있다면 자기 자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자기가 치셨으면 자세를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냥 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 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세요 네 어 많이 들어갔어 많이 휘었어요 볼까요? 그쵸 그쵸 네 힘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상치가 너무 많이 들리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나 치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자 핸드마스터님 Knife 뭐곱 어 이제 망æ드 공olly 핸드마IS faced 핸드마스터님 가장 좋은 자리에 올리셨네요 핸드마스터rès 그럼 이것은 핸드마스터리로 핸드마스터리로 perf phenomenon 핸드마스터리로 잡고 치십니다 벙커가 딱 그 앞에 두개가 세개가 존재하고 있네요 잘 어울렸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이건 인정해야죠 이 정도는 잘 어울리신거죠 자 버던삭스님 같은 위치에서 조금 더 위에서 지금 위에서 도로쪽 위에서 바로 밑쪽이죠 벙커에 빠질거 같은데요 벙커에 빠졌네요 벙커에서 잘만 살리면 홀컵에 잘 붙이면 되요 이 정도 잘 하신거죠 괜찮았습니다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지금 16번 홀 핸드마스터님 자 두번째 차례입니다 연습스윙을 한 번 했구요 자 이제 피팅프로님 남은 거리가 59미터네요 59미터 남은 거리는 47미터 47미터 다른 분들은 올라오시지마자 그냥 치시는데 핸드마스터님 꼭 한 번 스윙 한 번 연습스윙을 한 번 하시고 항상 치세요 아이 그것도 뭐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은거에요 연습스윙 많이 하면 좀 안좋지만 한두 번 정도는 이 스윙 궤적을 좀 그려보는 것도 좋죠 자 벙커에 빠진 우리 버던삭스님 전화위복 빠졌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거 항상 그렇게 골프를 치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게 골프고 인생부 마찬가지고요 올라오세요 어디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나요 자 버던삭스님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실력이 수많대를 받는다는거 아니예요 여기서 어떻게 홀컵에 넣는 프로들 많이 계시겠죠 기분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이 만약에 벙커에서 홀컵에 공을 넣으면 기분 정말 좋을거에요 네 빠져나왔네요 진짜 쉽지 않아요 벙커에서 공을 그린론 시킨 다음에 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어디가십니까 어디가세요 아 잘못 누르신거죠 버던삭스님 그렇죠 자 가봅시다 자 버던삭스님 가봅시다 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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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사가 예상으로 좀 있네요 어 밑으로 많이 밀렸어요 자 퍼팅 갈까요 버던삭스님 자 지금 보면 좀 각도가 있어요 네 내리막길이 있네요 좀 올리셔야죠 위로 위로 조금만 아 위로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자 자 보기로 마무리 했네요 자 버던삭스님 다음은요 우리 핸드마스터님 자 남은 거리가 대략 한 5미터 정도 남았어요 자 좌측 두클럽 정도 네 누가 새컷 보라고 하셨죠 피팅프로님인가 네 피팅프로님 열심히 있어요 지금 꼴찌에요 화이팅 자 핸드마스터님 자 두컵 정도를 보라고 했는데 음 내려가네요 내려가네요 야 우리 피팅프로님 버디첸스인데 5미터 야 쉽지 않은 거린데 5미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런데 넣어 자 야 아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지금 이렇게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피팅프로님이 조금 지금 몸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핸드마스터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전될 수 있어요 핸드마스터님 긴장 푸시면 안 돼요 아셨죠 흐흐흫 흐흐흫 아우 어렵다 어렵다 골프로는 어렵다 정답입니다 골프로 어렵다 자 그래서 16번월까지 왔습니다 자 하트가 좀 더 늘어났네요 후반전에 올수록 지금 네 하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3미터 거리에 팝포홀입니다. 긴장되고 준비되면 샷타세요. 자 팝포 418미터 홀입니다. 자 17번 홀 자 첫번째로 우리 피팅프로님의 드라이브샷 먼저 가겠습니다. 자 자체 잡으시고요. 드라이브 칠 때는 연습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안 부나요? 어 220미터 까지 날아왔네요. 남은 거리가 148미터 자 버던삭스님 버던삭스님의 차례 네 자 버던삭스님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죠. 아 잘가 가지마 공 빠져 오비야 한번 스윙 좀 한번 하시고 하시지 자 이제 핸드바스터님 여기서 한번 가보죠. 보통 외국 선수들은 장타가 350미터 치는 분들도 계시죠. 한 번에 이렇게 그린 딱 올리면 진짜 기분 좋을텐데. 드라이브를 딱 쳐가지고. 와 무슨 미사일 같아. 자세가 틀렸겠죠. 자 버던삭스님 다시 한번 갑시다. 오비 났으니까 힘내서 기운내서 출발. 제발 가요. 잘가 가지마 네 오비 오비 자 세 번째 도전인데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자 우리 버던삭스님의 세 번째 도전. 두 번째까지 다 오비가 났어요.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휘었는데. 자 아이고 그래도 네 올라왔네요. 자 핸드바스터님. 174미터를 쳐서 올라오셨어요. 남은 거리가 더 많이 남았죠. 189미터 자 189미터 아 난 이거 우드가 잘 안 쳐지더라구요. 연수를 많이 안해서 그런건지. 아 우드가 힘들어요 진짜. 우드가 힘들더라구요. 아유 어려워 어려워 거봐요. 이거 어려워 나왔어 나갔어. 오비 자 멀리건을 아이템을 눌렀네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 좋습니다. 핸드바스터님. 내가 이렇게 쥐 수 없다. 자 자 아이템을 눌러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네 그리오는 까지는 좀 힘드네요. 네 60미터 남겨놨구요. 네 다음은요. 우리 버던삭스님. 자 버던삭스님. 아 이 나무 하나 걸려있을 때 참 이게 시야이 가려여갖고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어떨 때는 나무 위를 위로 올려야겠고 또 어떨 때는 또 나무 옆으로 또 보내야 될 것 같고 오야 오우 나무가 있었어요. 야 나무가 있었어요. 그쵸 이 분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네요. 나무 잎을 자 퍼팅 프로님 자 피팅 프로님 자 피팅 프로님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온 되나요? 네 네 그림에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아니 지금 뭐 감은 지금 피팅 프로님이 가장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피팅 프로님이 가장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후반전으로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함께 실력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오셔서 또 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요 빨리 지갑 가까운 곳에 가세요. 오오 오오 와 8호 마무리를 하네요. 네 들어가줬어야지 들어가줬어야지 그럼 더 기분이 좋았겠죠. 네 자 버든삭스님 네 네 아 거리도 많지 않고요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럼 다 잘 치시던데 내가 힘들어 얼마나 붙이겠어 힘들어 거봐 힘들지 많이 흘러가네요 가지마 더블파로 마무리가 되나요 네 자 피팅 프로님 자 퍼팅으로 갈까요 저는 왼쪽으로 환급받습니다 조용히 이걸 안녕하십니까 9미터 10미터는 사실 쉬운 거리가 아니죠 마음을 비우면 잘 들어가 아 오늘 감 좋네 야 우리 피팅 프로님 야 우리 피팅 프로님 아 8호 마무리 해주네요 야 자 이렇게 해서 17번 홀이 끝났고요 자 이제 18번을 마지막 홀 마지막 홀 올라왔습니다 팝4 404미터 404미터 아 진짜 마지막 홀 이렇게 골프장에 가면은 진짜 길더라고요 끊임없이 길어 와 저 언제 올라가지 싶은데 아 참 스크린골프가 있는 게 추운 겨울에 많은 골프 매니아 분들한테 참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그쵸 자 첫 번째 피팅 프로님 드라이브 시작 갑니다 음 좋았어요 야 이거 DIY드 챔피 아 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먼저 할지 음 야 후관전으로 오면서 우리 피팅 프로님이 연습수행 한번 하시고 많이 풀렸어요 몸이 자 핸드마스터님 연습수행 한번 하셔야죠 그렇죠 꼭 혼자 하셔 다른 분들은 연습수행을 하는 게 없어 바로 올라와서 바로 치시는데 우리 핸드마스터님은 꼭 이게 연습수행을 한번 하고 괴접을 찾고 그러면 잘 되잖아요 네 후샷 거리는 뭐 피팅 프로님 보다는 조금 덜 나갔지만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페어웨이에 잘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드라이버 평균 거리는 216m입니다 아 우리 버던삭스님의 평균 거리가 216m 자 과연 마지막 홀에서는 자 날아가는데요 자 벙커를 지나서 와 튀겨서 올라와 페어웨이 올라왔네요 네 205m 자 자 팝포홀인데요 팝포홀인데 팝포홀인데 지금 다 잘 올리셨어요 자 마지막 홀에서는 다들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핸드마스터님 핸드마스터님 핸드마스터 핸드마스터님 핸드마스터님 성대모사를 하고 계신데 성 성이 아 자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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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지막을 멀리건을 쓰러 왜냐 멀리건 쓰시면 되네요 멀리건 다시 한 번 멀리건 아이템 멀리건 어 선생님 나도 모르겠다 하하 하하하 딱 오 톤 조회합니다 오케이 나 좋아 오케이 배 너무너무 곱두 자 이번엔 굿샷 와 오 야 글이 올라왔어요 와 야 181이라봐 야 181미터! 오 나이스 온! 본인도 지금 놀라네요 우리 핸드마스터님 본인도 놀랐어요 아니 진짜 진짜 경기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도 멀리 건 아이템 있으면 좋겠다 아 저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팅 프로님 아 오늘 그래도 뭐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서 너무 열심히 잘 하셨어요 어 기차가 안될거에요 자 자 버던 삭스님 버던 삭스님의 순서에요 어 오 우드를 안잡.. 안잡았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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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멀리건 쓰세요 안써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썼나? 다 썼네 없자네 네 어제 필드 갔던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체력이 이렇게 하하 아 맞아요 체력 싸움이에요 네 어 эта 하하 네 피팅프로님의 준비! 마지막에서 긴장 놓지 말고 거봐요 아유 그렇게 되는 거야 긴장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긴장 푸시면 안 돼요 끝까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힘이 빠졌어 긴장을 푸신 거죠 그냥 확 풀어버리니까 힘이 쫙 빠진 거 아니야 네 앞쪽에 약간 울고 불고 네 지금 경사가 좀 있고요 내리막이에요 자 위로 경사를 올려서 내려가겠다 나이스 작전은 좋았는데 아 보기로 자 모던삭스님은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 왜 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오 리플레이 자라 할 때만 나오는 거죠? 네 다시 보기 좋다 자 버디 찬스 멀다 멀어 8.43m 그러니깐 프로 선수들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리에서도 늦는 거 보면 프로 선수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운동을 할까요 매일매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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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잡고 기사에서 미끄러져 하아 손에 땀을 지게 하는데요 야 찬찬아 우리 동네 고수님들 고수는 아닐지라도 손에 땀을 나게 하시네 예 그런 긴장감을 또 주셔 네 아 고수가 있겠습니까 세 분 중에 잘 지내는 건 고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겼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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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스코아야 최고 스코 79타 나왔습니까 아 최고 스코아 떴어 심기는 싱싱 자 피팅 프로 이면 마지막 현장 확보 translated 슈크린 골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배동에 다닐 수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스크린 골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들이 랭킹 1, 2, 3위를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우후 축하드려요. 아직 3명밖에 안 되셔서. 현재 1위는요. 핸드 마스터님입니다. 79타 7오버파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요. 피팅 프로님 81타 9오버파로 2위를 달리고 있네요. 3위입니다. 버던삭스님이 85타 13오버파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분들의 실력 고수대는 좀 몸 미치죠. 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이분 3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 2, 3위로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야 나 실력 더 되는데 우리 동네에 고수가 있어요. 내 친구 고수여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달려가서 우리 동네에 고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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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